추억 남기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무슨 날입니까? 오늘은 할로윈 근데 조카 위에 오늘 애기들을 위한 할로윈 장소에 그냥 가족들하고 할로윈 같이 보내려고 여기는 원님만입니다 여기 근데 어른들도 노는 데 아니야? 가족 가족? 아 가족 할로윈은 좀 무섭고 이런 건데 비까지 오네 어른들이 클럽에 태국에서는 클럽에서 할로윈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런 데 그럼 우리는 저기 클럽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장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악도 이렇게 음악도 우스스하네 이건 또 뭐야 깡통 깡통 맞추기 깡통 맞추기 아니야? 약간 축제이네 그렇네 여기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났구나 그놈의 귀신집은 축제에도 있고 할로윈에도 있고 진짜 우와 잘 만들어놨다고 할로윈이든 뭐든 일단 시장은 먹거리죠 언니요 거기 아 누나 아이스크림 누나 저기 누나 루암촉 꼭 음식을 찍어야 돼 뭐가 잘 안 보여 누나를 여기서 만나네 누나 요즘 FC 많이 생겼는데 우리 유튜브에서 월요일 화요일 날 루암촉 시장 가시면 언니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음식 유튜버로서 사명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스크림 누나 만났으니까 넷 안녕 안녕 오랜만이다 너 시험 잘 봤어? 고판 패러리 마이 네 마이라는데 시험 잘 못 봤다는데 어 그냥 아 꼬치 드신다고 오늘 음식 유튜브로서 사명을 다 해보겠습니다 간판도 할로윈이로 다 바꿨습니다 이거 요즘에 난리던데 탕후론지 뭔지 한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유 저기요 여기 욕을 해놨어요 이거 이거 아 좋아요 여기 혹시 사장님 이거 안 좋은 말인지 알고 계세요? 이거 신도 만들어져요 아 한국 친구가 아 친구가 안 좋네 어? 대만 땅콩 아이스크림 판다니까 아 이야 으으 존맛탱이랍니다 꼭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뭐 파는 데지? 맛있을 것 같은데 잡으셨어요 아 아 우와 메뉴판 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메뉴판 보이시죠? 예 여기 뭐 이렇게 국물이랑 고기랑 예 예 이 부분은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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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만 보면 다들 영어를 아시더라고 국물 뭐 있나 보다 여기 이거 유명해 아 누나가 요리하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 사장님이 아 여기 사장님이 따로 계셨구나 더 이상 누나한테 말 시키면 이 팔뚝 보이시죠 사장님 한 대 맞으면 병원비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안녕 야 마빈 파야오에 우리 넨 아시죠 넨 넨 넨도 오랜만에 보내 네 이모 오늘 이거 오오 뭐야 할로윈인데 혼자? 귀 귀신 아 안 들려 안 들려 마이 다잉 아 니나 왔어? 네 어 이 안녕 어 우리 남편 이 오랜만에 보내 어 리나도 왔네 리나 안녕 오랜만이네 야 어떻습니까? 맛있어요 근데 여기는 맛집 모아요 먹는 족족 맛있네요 여긴 진짜 원님만 안에는 치앙마이 이렇게 맛집들만 모여가지고 시장을 만든 거거든요 응 보통 그렇게 무조건 드셔도 다 맛있습니다 여기 진짜 단 거 안 먹는데 넨한테 이거 한 번만 오빠 하나만 줘봐 아로이 아니 진짜로 단 거 안 먹는데 넨이 먹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하나만 먹어볼까 해냅긴 아로이 아로이 먹어봐 너무 달아 이거 먹어봐 뱀 껍데기 아 먹어봐 뱀 껍데기 아 아 야 아우 야 아우 야 안 돼 스네이크? 어? 오늘 스네이크? 응 김치 보라 아니야 보라 뱀 뱀 음 생선아 어떻게 알아요 생선아 얘네들이 아주 오빠를 가지고 놀라 그래 으으 고와 이거 뭐야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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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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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큘라 판다 아니야? 판다? 어? 이런게 그냥 할로윈 아니겠습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밖에 비가 와가지고 밖으로 좀 돌아다닐라 그랬더니 이게 저희 가족들이 보내는 애기들과 같이 할로윈입니다 이야 우리 니나는 이제야 시집 가도 되겠다 니나 너도 이제 사진의 길을 걷는구나 응 애기들은 저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여기서 어른들은 여기서 술파티 맥주파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인기 많네 같이 사진 찍자고 이야 저도 사진 한 장 가운데 추억 아예 추억 남기고 싶어가지고 추억 오빠 침 흘려요 아니야 제가 추억 추억 추억으로 남겨야지 오빠 처음 태국에서 할로윈인데 추억 진짜 좋다 오빠 밤이면 거기 옷도 입고 입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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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 오빠 한복 입고 싶어 네 좋은데 그럼 내일 볼까요 내년 태국에 한복 팔아? 있어요 아 진짜? 어 있어요 일단 오빠 추억을 좀 많이 찍어야 되거든 혹시 아직 부족해요? 아니 아니 뭐가 부족해 아니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냥 오늘은 즐기는 날이니까 아 추억 많이 오빠 만들고 싶어서 아 제일 행복하는 날이네 아니 애는 에이 빨리 와 어 오늘은 어 침대가 있지만 여기 옆에 바닥에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가희가 오빠 오늘 추억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바닥에서 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은 어 인생 처음으로 여기 대리석 바닥에서 잠을 한번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기분도 좋고 좋은 추억 만든 만큼 좋은 꿈 꾸면서 바닥에서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 뭐지? 어 여기 척추 24번째 뼈가 참 에리고 좋네요 아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할로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굿꿈 아 좋았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너무 좋아요